아무래도 풀 속에 모종을 넣기 때문에 128구 포트용 크기보다는 59나 32구처럼 모종을 크게 키워서 이식해야 할차게 유리합니다 경운한 밭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딱딱하기 때문에 깊이 놓을 수 없어서 발로 누를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합니다 크기가 커서 59나 32구를 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판이 있어 깊게 찌를 수가 있습니다 쭉 찌르는 머리쪽이 단단해 무게운 밭에서 적합합니다 모종이 19구로 32구 노가고이를 심은 모습입니다 모종을 끝에 붙는 소리입니다 모종이 2580 모종이 20구로 445도 모종이 21구 모종이 20구로 445도 모종이 20구로 445도 모종이 20구로 445도 모종이 20구로 445도